하늘 이쁘다. 지금 골든 시간이야. 골든 아워. 누워있고 이런 걸 잘 안 왔습니다. 계속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졌어? 요가요? 오늘 겨드랑이가 아플 거예요. 여기 자국 날 수도 있어. 맨날 근력 운동하니까 좀 반대 스트레칭 좀 부드럽게 하는. 유연성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대. 무거워서 진짜 더 아플 거예요. 이것도 시원한데. 끝자락 찾고 저랑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한테가 막. 열어요. 너무 잘해. 굿. 다섯. 그렇지. 그렇지 잡아. 너무 도저한데. 다리 너무 길어. 진짜 아파요. 그렇죠. 숨 쉬어. 우와. 잘하셨어요. 자세 엄청 세우신데요? 왼쪽. 그렇죠. 하나. 둘. 항상 배에 힘 줘야 되고. 여덟. 여기 모아주세요. 저거 진짜 해보고 싶다. 플라잉이. 넷. 재밌어요. 시도해 봐야겠어요. 다섯. 밀어요. 아, 밀어요. 훅. 슈우우우. 굿. 형 처음에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웨이트도 있다가 유연한 것도 하고. 근육의 질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역시 운동선수의 그. 슈우우우. 굿. 오, 줄리언 진짜 잘해. 안 아파요? 조금 아파요. 헛팬. 괜찮아요. 여기 아파요. 무거워서 오히려. 무거울수록 더 아파요. 손의 느낌이 어때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럼 또 해야 돼. 잘못된 것 같아. 느낌 많아요. 느낌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남자한테도 괜찮아요? 남자한테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손을 붙여서. 올려. 끊어질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잠깐만. 맞아요? 맞아요. 허벅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선생님, 나도. 이거 서큘레이션. 버리지 마세요. 나는 내일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아마. 버리면 진짜 내릴 수 없어요. 고개 질게요. 그렇지, 굿. 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발 스파이더맨. 아니, 저게 어떻게 누구나 다 돼요? 저게. 아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굿. 깍쟁손 다시 올리세요. 오 마이 갓. 근데 시원하네요. 너무 시원하죠? 할 때 아픈데, 하고 나서 조금 뭔가 릴렉스돼요. 네, 시원해요. 척주가 다시 벌어져요. 네. 번지, 번지 타임. 저거 재밌겠더라. 번지? 이거 번지 점핑이라는 것 같아. 굿. 됐어요? 네. 굿. 와, 재밌겠다. 굿. 앤. 샷. 예스. 굿. 이거 묽은 나무 차. 무릎 당겨.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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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는 너무 잘한다. 다리 너무 올리면 안 돼. 잠깐만요. 어지러워. 관절 아픈 사람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충격이 다 충 이렇게 안 와요. 약간. 완충이 되니까. 하나, 둘, 셋. 예스. 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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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련드로 잘하시니까. 선생님 더 신のrar이라고 하고 더하시는 것 같아. 너무 게을지게 시간 보내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일? 아니면 자주? 좀 투쟁하는 거 좀 챌린지 있어야 해요. 뭔가 움직이고 싶어요. 뭔가 도전하고 싶어요. 챌린지 하고 싶어요. 전날은 과음을 했어요. 술래 많이 먹었어요. 네.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때도 그냥 움직여요. 살짝. 살짝 넘어간다 살짝 기준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부드럽게 헬스클럽 가서 부드럽게 헬스클럽을 갔는데 일단 헬스는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아플 때도 운동하세요? 아플 때는 아니요 몸은 본인한테 약간 신호예요 운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쉬어야죠 난 아파서 마시는데 형 얘기했잖아요 우리 등산 같이 가요 아 좋다 진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지? 같은 클래스랑 운동을 하는 게 좋지